너에게 주는 마지막 인모다 레이, 그 백종놈이 지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알고 있었지 너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지? 왜 이리다 그래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더 이상 쫓아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?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그게 누구냐고?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이유는 없지 그 이유는 없지 아닙니다 이 chirp station stitches